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일부 생살라인이 IT 대란 사태 여파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현재 시각 19일 간밤 테슬라의 텍사스와 네바다 공장 일부 전산기기의 오류가 발생해서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고 일부 직원들이 일찍 귀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측은 이날 아침 직원들에게 자사가 윈도 호스트 마비 사태의 영향을 받았다며 해당 기기들에서 블루스크린이 나타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